뱀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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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절군 업무 줘 벅벅 벅벅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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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밀 똥공격 꼴찌거리버림 2대를 쳐버리지 않는군 란투 괸전 독지 괸전도 좋은데 옆에 선택지 두개도 좋네 네 독지 먹어야 되나 괸전 진짜 놓치기 싫은데 괸전 진짜 놓치기 싫은데 육강령이라 독지 먹고 싶기도 한데 까까아 반사신경 뚜루룬띵 뚜루룬 뚜두두둔 아이고 표창해 시상해 시상해 마상해 엘리트 참기 아이악 아이악 2반사 똥공격으로 안 써버리는 상상 2분의 1 재밌네 아이악 어 미쳤다 양장은 배신이 더 좋고 성장성은 내장의 채압승인데 음 거무 봉포 제거 못보는거 좀 아쉽긴 한데 더 중요한 일이지 한..투 더 중요한 일이지 지존사 1 아니 도움이 된 적은 있나? 나 여기서 귀집히 나올 것 같았으면 아니 여기서 괜찮았을 것 같으면 오네네 한 번 두 번 성공 계산 안된 도박 섬으로 도움된 쌍설곤 번쩍 빠지는거 아쉽네 강력 낙도 불타 악몽 낙그몽 여기서 룬피 나오고 집중먹어서 완성할 수 있었을탄다 거열먹고 상자 거르자 맨전 강호했으면 룬피 소환 성공했다 숙하자 숙하자 너무 단건분사 단분사 단분사 이제는 못먹겠지 똥공격보다 단분사가 더 좋아보여 략가 떴네 안되겠다 제발 이거 잘 떠야된다 아씨 잘뜬거야 잘 안뜬거야 노란저주 아니냐 저거 일단 엘리트 하나 통과할 수 있겠다 저걸로 잘 출구 여기가서 제거할거면 애껴야겠다 아씨 착각했다 안 써버린거 안 써버린거 이제 예비뿔이나 먹으면 될거같은데 그 다음은 우아함이었습니다 전략하 줘버려 전략하 한동안 필요없긴 할텐데 공격한다 아아 그는 도망쳤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멍청한 짓을 하시네요 쌓일성별 남자였으믄 쌓일성별 남자였으믄 으아악 미친 제비 플러스 제비 플러스 케이스를 더 쌀 때 제비 집기 싫은데 오개로 바꿔주면 안될까 어? 맙소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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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젤곸 도움 안 되는거 봐 쌍젤 너 정대충이지 진짜 싹하남자네 사남자쌍전 야 왜 안 나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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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부적특 아잇 드롭게 쓰렸네 아유 마음에 흔들어 똥공격으로 버렸으면 발똥되지 않았나 또 플래시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드롭 3가 지났는데 간신히 잡아냈 폭주 불쾌 유리칼 예비 하나만 줘라 예비 파워카드 줘도 된다 파워카드는 쓰면 없어지니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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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탐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포이즌포테이토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 맞추어 제발 보죽 Roosevelt 500 ак 유리 일부 이빨 다 내가 추리 안녕 내 gh 슬더스 과학 선편 영체와 카드는 적들이 방어할 때만 등장한다 그 중에서 투키의 시발성이 있는 게 가장 잘 나온다고 한다 배울수록 신기한 슬더스 과학 슬더스 과학 사이렌 나가블린이나 달팽이한테 뒤지고 디펙트는 잘 하다가도 창방 가서 뒤진다 마학적 다음편 드로브 쓰레기네 흠 드로우가 안좋은 이유는 되게 안좋기 때문이다 흠 안녕하세요 어 그게 나올 게 아니라 예비랑 근전나와 개도랑 예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먹을 건 아니지만 업무가 생각보다 네 Extro 야 자 음 아 아 아 으 amps 이즈 으 으 2 예비 너무 급해 예비 나오면 각인 경우가 너무 많네 병풍 설치 설치 넣을 받는데 아까 발돌림 아쉽다 이건 기업 비밀인데 예비 뽑는 법 알려드리게오 전투 포기하고 새 게임하나 다음판에 예비 1장 나옵니다 잘 알 잘 알 아 예비 예비 갖고싶다 진짜 예비 명각인데 예비 아니라서 가가 나오는 경우 너무 많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전적 써놓고 내가 전적 까먹어서 삑살이 났다 이다론 병요정 순수 찾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순수 찾아볼까 그 업 아 쏠린다 반사전약가 왜케 이상한데서 저러고있냐 아니 전반이 자꾸 밑에 깔리니까 두번쓸거 한번밖에 못쓰네 내가 역배의 권고는 아닌데 요즘 유튜브에서 심장이 기는 장면만 봐서 그런지 역배의 독려 할 겸 청배들 한번 진장감을 추기 위해 유황판다면 한번쯤은 사도 괜찮을 듯 히흐 히흐 8출구 예비계도 버리기 왜 안나오는데 왜 아 버려 그냥 버려야될거 잘 안버리는 타입 기다려야 남내 자ober 헤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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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리는데 왜 에너지가 필요한거지. 그냥 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버리기 싫었습니까. 버리는데 왜 에너지가 필요한거지. 상점이 돈받고 대신 버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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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 돈받고 대신 버려줍니다. 맘에 안드는 놈 먼저 잡으세요 으아앗 어허 으아앗 제비 능숙 잡히면 되는데 쿠션을 쓸지 말지 그리고 오우 주변 마다 으아앗 음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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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 으 펀치 카리로 잡아주지 아니 뭐 스네골이야 장난쳐 고개 3장 주면서 예비는 안주는 미친 시대는 또 얼마만인지 와 파사 뜨면 죽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드롭게 똑같네 와 씨 오름 돋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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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